잉엠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리틀 원스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방탈출 게임이고요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의 로블록스 리아야 맨이 어딨어 맨이 맨이 어디 같지...? 도단하표 안 나왔어 저기에 재밌는게 있나봐 어? 니가 재밌는 곳을 찾았네. 여기 뭐하는 곳이지? 여기 엄청 재밌어 따라와 오케이 고 어? 난 이상한 박사한테 끌려가서 온몸을 폭죄시켜줬다 내 키가 작아진 대신 엄청난 파워를 얻었지? 가자! 제군들아! 친구들을 괴롭혀주자! 저기 친구 발견! 자, 이렇게 지뢰를 깔면 제 친구들이 팥줄을 뱅뱅둥 돌린답니다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네, 알겠어! 어, 여밌나! 오랜만이야! 리아야, 어디가? 리아, 맛있다! 리아, 맛있다! 리아, 맛있다! 리아, 안 돼! 안 돼, 리아야 리아야, 맛있다! 뭐지? 어디서 묶인 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인가? 리오야, 놀자! 리오야, 놀자! 리오야, 놀자! 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리오야, 놀자! 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싫어! 너 저리 가! 나 친구들을 많이... 내가 몸이 산사조각이 나가지고 복제 됐어! 나 들어간다! 저 안에 들어가버린다!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라니까? 여기 있을게? 들어가! 야, 문을 닫아! 이거 죽었어, 이씨! 앗! 으흐흑! 흐흑! 으흐흑! 아야, 저리 가! 조심해! 내 친구가 거기다 감시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빠이빠이! 아, 이 녀석!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번개 안으로 들어가다니! 넌 죽었어! 없어엉!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쪼그맣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 일로와 나 일로와 아 안맞아 야 미역 머리 감길 줄게요 너 오늘 머리 안 갖고 왔지 아 왜 맞아도 돼 영현이 너무 잔인해 재밌다 구독 느낌이 좋지 않아 지금 보니까 눈이 단추네 어허허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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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리아야 오우 아무래도 넌 안잡아 먹히지 않을까? 저 망치 여기다 쓰는 건가? 오오 영현야 이거 들어 오케이 이건 뭔데? 이거 들고 일로와 알았소 여기야 오? 너 똑똑하다 문이 열렸어 미호가 왔다! 얘네는 빗한테 약한가봐 빗에 왔어 역시 리아야 미호가 깨기 전에 빨리 잡아먹을 친구들이 많이 왔나보다 여긴 토치가 필요하네 미호다! 미호가 왔어요 도망쳐 미호가 저기 덫을 설치했어 미호덫은 얼마나 귀여운지 볼까? 귀여운데 묶여볼까? 야 저기 미호가 오고있어 야야야야 야 쪼꼬미 쪼꼬미 미호 정말 소름 돋는걸? 열쇠다! 열쇠다 챙겨야지 빨간색 열쇠 획득 오! 어! 뚫어졌다 으어! 나 뒤에! 야 야야 리아야! 리아야 꼭 살아남아 그러니까 왜 덫을 밟았어 리아야 뒤에 있는거 같아 조심해 이제 나라도 화무소우 어? 친구들 다 나가겠는데? 어? 그러면 안되는데? 자 여기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우와아! 야야 리아야 미야!! 미야야!! 쩌쩌쩌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앖 오~~ 이거 미효 미효 조금이 무서운데? 우어어 흐흐흐흫흐 흐흐흐흐 하면 맛보고 있어 아~~~ 아무도 못 지나가 아하하아핳 여기에다 기름을 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울컥 줄이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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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Pode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 아깝다! 좋아요 이 장면은 지금 봐도 소름 돋는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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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 진짜다! 진짜 리아던데? 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빨리빨리빨리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무섭게 아! 뭔 소리야! 무서워! 아! 미호야! 아! 아! 나 홀스쿨 파악을 말하는건데 시골 쪽에 죽게! 아! 아! 어떡해 미호가 잡아먹혔나봐 안 돼! 토치 토치 필요해 어! 토치다 친구야! 내려가야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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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를 열어 빨리빨리 여기를 지져 됐다 열고 여기도 토치가 필요하고 오! 잘하는데 열고 여기에 비번이 필요해요 비번 잠시만 어어 이거 뭐야 1454 내려가! 도망쳐! 빨리 눌러 친구야! 어! 리아가 왔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리아아 아악! 야 리아야 왜이래! 우리 좋았잖아! 어! 아 이번에 2층과 탈출했네 어? 약올려줄 생각? 자 이걸 약올려줄 생각인 것 같죠? 파이 바이 나갔다! 안돼!!! 더이상 늘어주기 싫다는거군 여러분 아하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오늘 리틀 원스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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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